아니 포야 빨리 돌아봐 죽는다구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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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잡아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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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떨 창전되기 전에 으오! 흐흐흐흐 어이씨씨 잘못 찍었다아 방염찍을라 했는데 아아 손.. 손 안가거든? 아무튼 고속전함 퀸 엘리자베스 갑니다 아무튼 고속전함 퀸 엘리자베스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2차대전인걸? 졌댔다 아니 무슨 이 악모방이 잡혀 심지어 칼가네 자 노케 옆에서 안 벗어난다 나는 아 체력 찍은 노케네 큰일났다 후 어떡하냐 진짜 저거 이즈마일 아니면 나 무조건 노리거든 애들 잠깐만요 이건 항모한탄은 나도 알겠다 누구 노리는지 아 근데 사거리가 17.1km 우리 애들은 던케르크 아니면 후소 노리겠네 그나마 순양함들이 다 오버매치가 된다 베저 여기 있고 카가는 카가 빙기 안 보인다 얘 대공피탐 오 대공피탐 나름 괜찮네 8.2km 5.8 어 구축역 있고 규파드 되게 별로 아니야 나 타면 테스트할 때 되게 재미없게 탔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규파드가 아니라 7티어가 뭐지 그 순양함 아 순양함이래 프랑스 구축함 7티어 뭐 괜찮지 않나 철갑 순양함 조직에는 아 보클랭 어 보클랭이 되게 별로였었던 것 같아요 포회전이 너무 느렸어 탄속도 구리고 이거 안 닿겠지 사걱 찰기 켜도 아이 노캐님 너무 멀어지신 거 아니에요 탭존에 있어야지 아우 아우바 선에 되게 빠르네 아 여깄네 블라디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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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집탄 뭐야 왜케좋아 집탄 풀사이 떴어 풀사이 어래 불사이 아우바 가판 두껍지않나 장갑? 오 야 스팟 안 냈다 이제 되네 집탄 안 좋다 헬레나 꿀바네 장전 몇초야 30초 야 근데 카가 비행기 아 저기 저기 있구나 아 이거 자꾸 뺏어먹네 아까 판부터 과간 박힘 파스타 철 전함 철가분 삽탄도 그거 적용돼요 그 283미리 법칙 어 삽탄 그거 원래 수령암도 과감만 들어가게 바뀌었다가 이탈리아 수령암 출시 측전에 바뀌었을걸 구축? 뭐 깡질로 잡아야지 뭐 아 좀 빠르네 어이씨 블라디 아 아 쟨 또 뭐야 토이전은 왜케 느리죠 토이전은 왜케 느리죠 쇼카쿠야 뭐해 쇼카쿠야 뭐해 야 이항모방에서 시야 안 따인게 말이 돼 아 근데 앞에 매출이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하지 박아야되나 그냥 말도안돼 미안하다 헬레나 포격벌지 좀 쓰자 미안해 후우우우우우 야 쟤 부포 깡딜 다 들어온다 야 쟤 부포 깡딜 다 들어온다 아픈데 좀 하화 Groß poss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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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호 호오 허어어 아이 미친 아니 포야 빨리 돌아 봐 아아... 죽는다구요 아아아아A 아아아아아 아아 빨리 잡아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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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빠 상전되기 전에 으업! 흐흫 흐흐흫 흐흐흫 야 블라디 걔 가까이 있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버틸 수 있을까? 야 저 블라디 미친듯이 오는데 님들 5만 7천 드리면 평딜 아니에요? 서버 안 돼! 넌 왜 연막 밖에 있는 거야 우리 구축함 저기 왜 가있냐? 규파도 왜 여기 와있어 할 수가 없네 와 장전 24초? 생명의 은인인가 아 쏘난다 쏘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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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나 지금 necessarily 몇 초야? 24초 나오나? 앟 야 근데 딜 왜 이렇게 안 박혀 다 포탄받고 인거하지? 오 나이스 키파드 어 야 블라디 사거리 밖으로 나갔어 야 집탄 괜찮은데? 음 시야만 따주면 되는데 야 뉴멜 대공피탐 이렇게 좋아? 던케르크 대 매출이 아까 나와 같은 상황이구만 야 근데 어찌어찌 체력 미만까지 돌렸다? 야 이거 에딘도 캐바네인 것 같은데? 지금 얘 패도 지금 이게 안 까이잖아 카가 저거 마지막 함재기고 섣불이 공격 안하겠지? 에딘 부해 줘 에딘 부해 줘 야 항모 안 죽은게 진짜 큰 다행인 것 같다 항모 죽었으면은 다행인 것 같다 G1? 아 항모 위치 아니 에딘 말고 항모 찾으러 아니 아니 항모 말고 에딘 항모 위치는 나도 대충 알아 다행인 것 같다 아 너무 높이 쐈다 이거 스톱? 뭐야 러시아 서비스 영어를 다 보네 이거 뉴맥만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? 야 블라디 죽겠다 이거 메추리가 개즈랄만 안함 이겨 근데 뉴맥이 죽는 메추린 설마 그런 메추리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 야 근데 집탄 진짜 좋다 야 미친 나이스 야 이거를 역전하네 진 줄 알았는데 이거 솔직히 규파드 따봉 하나 주자 세발 헬레나 얘 아직 여기 있는데? H1인가? 헬레나? 그래 주자 헬레나 퀸엘 사귀네 흐헤헤 으어어어어어어어 수리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억 나와라 나와라 닌 뭔데 에딘 나와라 안그럼 문 부순다 나와라 엄막 왜케 길어 자퀴넬 우 메추리 아까 그 메추리가 나 못잡은게 진짜 다행이네 바보 그러나 기댈피 250마리네 부포 쏘는데 여기있다 연막 다 끝났죠? 아이씨 아이씨 배저 좀 빠르다 대공 전문가? 누구? 히퍼가? 공격기로 계속 받고 있구나 차라리 나한테 오지 왜 히퍼한테 박았지? 아 전진박네 야 조탓 좀 해봤나? 이번에 쏜게 아마 마지막 일려나? 근데 항모라도 내가 따게 해줘 오호우 아 힘들다 와 너무 힘들다 야 이거 6티어 전함으로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했지 메추리가 내 크라켄을 뺏은거 아냐? 세개로 뉴메칸티 5만 천 메추리에 2만 3천 원 아 잠시만요 tricks